1. 2. 1. 2. 3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어 맞아 맞아. 안녕하세요. 아예야 나 빠져봐 주시네 안되봤으면 되지 올라가 바로 올라가자 ! 또달까 잠깐 저게 먼저 생각할까 어! 어! 깜짝이야 아, 깜짝이야 나 알고도 놀랬어 다행이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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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보다 빨리 탈락했어. 시간상. 그러네 제이콥 형보다 진짜 더 빨리 된 거야. 너무 재밌는데? 진짜 무슨 만화에서 누가? 맹고 아니야 맹고? 제이콥 형보다 빨리 탈락했어. 그렇게 안 무섭던데? 뭐래? 탈락하는 그림이 한 명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머리. 머래. 머래. 그래도 다행이에요. 무서운 곳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. 여러분의 꿈속을 하고 싶습니다. 눈이 안 돼. 눈이 안 돼. 눈이 안 돼. 시간이 없어. 가면 안에 뭐가 있지 않을까? 가면 안에. 연 있네. 있어. 아 씨. 야 이거 그냥 갈 뻔했다. 아 여기 있다. 우리의 목표는 최단 시간이야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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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도 있다. 가자. 어 여깄다. 많이 찼네. 아 여기는 또 뭐냐. 아 여깄다. 아 그래서 좀 우선한 사람이 있어야 재밌을까요? 너 너 때 재밌었어. 그래? 너가 제일 재밌었어. 내가 힘들었어. 아 근데 나 케빈이 너무 의지가 되더라.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고마워. 진짜. 나 케빈 때문에 살았었어. 아니 나는 케빈이 계속 그 사진 나왔을 때 웃는 거야. 그래서 너가 탈락되면 누가 이제 나한테 웃겠지? 그래서 케빈이 찍혀야겠다. 아니 오히려 네 반응이 더 웃겨가지고. 아니 케빈이 옆에서 계속 덩실덩실 거리더라고. 아 나 도움이 됐던 게 네가 눈 먹고 귀막을 했잖아. 그때부터 내가 진적이 되는 거야. 난 왜 귀막을 생각을 못했지? 귀를 막아야 돼. 저기 한 분 계신다 앉아 계신다. 한 분 계신다. 뭐 또 단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. 어 여기 밑에 뭐 있다.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. 진짜 아이고. 바로 뒤로. 바로 뒤로. 우리 삑삑 돌았어. 뒤에 안 보려고. 내가 한 번 열어봐야겠다. 하아. 아 아닙니다. 시즌들이 제목을 억지에 옵니다. 저 틈새의 빛을 바라보고 셀 수 없이 많은 날들을 감내하여 왔습니다. 가볼까.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감사해요 이런. 또 이렇게 힌트까지 주시고. 너무 감사해요 진짜. 형이랑 가볼까 저기로. 다 찾은 거 같은데. 가지 마 가지 마. 가지 마. 그 우리가 이제 자물쇠를 찾고 싶어요 여러분.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어디로 갈까요. 어디 어디. 내가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. 아 또 인도 해주시네. 우리 가이드님 가이드 아 여깄네 쿼드 맞을 때 한번 올려줘야지 정 한번 올려주세요 정 올려도 이 부분 카메라 없는데 쓰이지 않을까?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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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갈 거야 나 어디로 갈 거야 형 잠깐만 1층 저기 카메라 없잖아 잠가워 그냥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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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해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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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 쪽 또 대기 질렀어 자영이 형 학년이 만나면 학년이 잡히라 아휴 다행힝 탈락 탈락 아 학년이 소리내서 사실 옆에 있는데 탁탁탁 계속 하고 했잖아 아 소리 크게 나면 안 난다고 말 없어 아 아 롤루야 이거 불량하네 와 첫 번째 사진이 이거 페이크 밑에 보는 척하면서 오른쪽 보고 있었어 와 이건 너무했지 너무했지 아 더비 제가 더비 만나려고 이렇게 안간히 썼습니다 탈출 성공